배우 윤은혜가 써올린 윤은혜 교회 간증영상 예배강요 사실 묵은 윤은혜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끔씩 성경구절을 올릴 때가 있으며 또한 이름 은혜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랑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이며 기독교의 학심사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자신은 기독교인임으로 보살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상당히 독실한 편이로 보이며 2023년 1월 17일에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교생활에 열심인 듯한 윤은혜라는 제목으로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윤은혜의 모습에 일부 대중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이는 기독교 집회에선 흔한 일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예배 강요, 사실무근, 윤은혜, 교회 간증 영상 시발점된 논란의 종교활동 가수 겸 배우 윤은혜가 종교활동으로 때아닌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윤은혜가 교회 집회에 참석해 직접 간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동안 방송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수저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은혜는 교회 간증을 통해 오 주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제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번갈아 들고 기도했습니다. 윤은혜의 간증에 수많은 신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화답하는 것은 물론 신도들을 독려하며 주여 주여 주여라며 종교에 흠뻑 심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180도 다른 윤은혜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죠. 앞서 윤은혜는 연예계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성경 구절을 올리며 신앙심을 드러냈고 전시회를 통해 십자가를 형성화한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기독교 방송 cgntv 드라마 고고송에 출연하는 등 종교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이런 가운데 윤은혜의 간증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과거 종교활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윤은혜는 지난 2009년 방송된 kbs2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고사 현장에서 목사를 초대해 스태프 및 출연진과 예배문을 낭독했고 이 일화도 뒤늦게 재조명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된 목사가 드라마 시작할 때 윤은혜가 같이 예배를 들고 싶어 해서 오게 되었다. 상당히 민망하긴 하지만 좋네요 라는 소감을 전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고 또한 불교인 윤상영과 천주교인 정의루에게 예배문을 낭독하게 해 다시금 예배 강요 논란이 불거졌죠. 이와 관련해 윤은혜의 소속사 제이야미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소녀 장사 이미지를 버리고 보살이 됐다라는 mbc 김구라의 농담에 보살이라뇨 기독교인인데 라는 언급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1984년 10월 3일생으로 38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천동입니다. 키 168cm 5형이며 학력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 석사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수 출신 대우이며 5인저 걸그룹 베이비복수의 멤버였으며 당시 막내와 서브 보컬을 맡았죠. 1999년 중3이라는 어린 나이의 베이비복수에 합류했는데요. 당시 오디션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반면 본인은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창피했다고 합니다. 이에 벽에 기대며 탄식을 했는데 사장이 윤은혜가 벽을 치는 줄 알고 아 저 친구 깡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뽑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어리기도 했고 통통하고 앳된 외모였기 때문에 그룹의 메인 컨셉이었던 섹시 안에서 귀여운 막내 역할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는 베이비복수는 큰 성공을 거두지만 윤은혜는 팀의 색깔과는 조금 달랐던 멤버인 만큼 오히려 언니들이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죠. 다른 1세대 아이돌들의 막내 멤버들이 대체로 그를 했듯 윤은혜에도 베이비복수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도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라서 격렬히 좋아하는 팬층이 존재했습니다. 데뷔 전인 1997년에 빙그레 꽃게랑 CF에 출연한 적이 있고 학창 시절에는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커피 프린스나 아가씨를 부탁했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잘 그리는 듯합니다. 실제로 의류 브랜드 조이너스의 모델로 있었을 때 옷 디자인을 직접 한 적도 있었고 그것이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윤은혜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